영상편집 1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오늘도 많이 와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벌써 솔로 활동이 이제 다 끝났는데 정말 솔로 준비할게요. 엊그제 같은데 당장 널을 해주고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고맙고 오늘 마지막 팬사인은 재밌게 하고 가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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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